오늘은 줄 서서 먹는다는 유명한 국물 닭갈비집에서 레시피 가져왔어요. 이게 뭐지? 하면서 계속 먹게 되는 중독성 엄청난 국물 닭갈비 시작해볼게요. 먼저 닭정육살부터 준비해줄게요. 닭정육살은 깨끗하게 잘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물로 몇 번 더 잘 씻어줍니다. 잘 씻어진 닭정육은 먹기 좋은 크기로 잘 썰어줍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잘 썰어진 닭을 이제 양념에 재워둘텐데요. 맛술 1큰술, 진간장 1큰술, 후추 1큰술 넣어서 잘 섞어주고 냉장고에 약 10분 정도 재어줄게요. 이제 채소 준비해주세요. 채소는 모두 듬성듬성 썰어주세요. 감자는 슬라이스 적당한 크기로 썰어줍니다. 가장 중요한 양념장 만들어줄게요. 간마늘 1큰술, 고추장 1큰술, 고추가루 3큰술, 청양고추가루 3큰술, 후추 1큰술, 치킨파우더 반큰술, 카레가루 매운맛 반큰술, 다시다 1큰술 반, 설탕 1큰술, 굴소스 1큰술, 물 100ml 넣어주고 잘 섞어주면 양념장 끝! 양념장까지 다 만들어졌다면 냄비에 물 600ml 넣어주고 준비된 채소와 정육살을 모두 넣어줍니다. 양념장은 5큰술 넣어서 끓여줄게요. 중간에 떡사리도 넣어줄게요. 감자를 확인했을 때 감자가 다 익었다면 국물 닭갈비 완성이에요. 언제 없어졌는지 모를 정도로 중독성이 엄청납니다. 조심해서 드세요. 오늘의 쿠오쿠 간단 레시피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